이번엔 새쌍둥이를 만나러 가볼까요? 역시 가장 먼저 눈을 뜬 건 민국이! 아빠와 형, 동생은 아직도 꿈나란데요. 왜 난 주표술뻔아야 되나? 향 너무 이리 왕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도 가장 먼저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부지런한 어린이 송민국 슈퍼맨 공식 지정 모닝엔젤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금 송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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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잤어요? 잘 잤어요? 잘 잤어요? 잘 잤어요 아빠가 어디 있지? 아빠 안녕 만세 안경 만세 안경 응 만세 안경 만세 안경 결국 영어 만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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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이 자고 가자 이건 뭐야? 기억? 기억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건 뭐야? 황이소 이거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그게 뭐야? 아악! 어? 아악! 아악! 어떡해 아들아 맞혔어 아으 왜 İna 지atten Sent 다 미구가 부셔졌어 이거 봐 ooh 빠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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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피해졌나 빠져나 아래가 뺏었어, 민국이가 뺏었어 민국이가 뺏었어 민국이가 뺏었지, 어 민국이가 뺏으면 안 돼요 응? 노연이 아직 네 착하다 방심한 내 잘못이죠 그걸 민국이에게 씌워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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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내 가요 내 가요 잘 잤어요 초방차 어떻게 하세요 뭐야 잘 잤어요 아 뜨거 어? 불 났네 아 뜨거 다 깼네 잘 잤어요 잘 잤어요?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아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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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밥 되려면 한 17분 있어야 하니까 아빠가 그 동안 아치 책 읽어줄게 아치다 개구쟁이 아치 아치 나도 그네 탈래 아치가 그네 타고 있네 뭐야 뭐야 토끼 친구 이건 벌레야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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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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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가 너무 벌레가 너무 커? 벌레 있네? 그래 벌레가 좀 크다 지난 저번 촬영하고 영화 촬영하느라고 사실은 얘들아 거의 못 놀아줄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말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그냥 단어 하나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문장을 만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나 밀고기 손 잡아야지 여기야 이번 주 미션 애들 데리고 미용실 가기 만만치 않은데? 지금 한 번도 지금까지 순탄하게 머리 자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야? 이거야? 이거 봐 이거 봐 그게 민국이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잖아요 늘 민국이 얼굴에 약 바르고 뭐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단어가 싫어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